여행 가는 거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나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질문이 너무ittel 생각해보세요 또 이렇게 진짜 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웃음 와우 와우 너는 없지 남은 웃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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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걸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렸어요 이 영상은 그 영상에서 사진을 찍고 이거 그 영상은 9개의 동영상 9개의 동영상 9개의 동영상 9개의 동영상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2개의 동영상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손님 화이팅 이거 툭툭툭이란의热情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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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저는 사실 스피커가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가벼운 게 없어요 네 아 우리가主体 不是放äng 중 是放在浮夸上面 이 정도는 음악을 위해서 변화면 충분히 감축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왜한거는 이런浮夸 시니에만 신경을 안 위해서는 아 우와 왜한거는 이런浮夸 왜한거는 이런浮夸 아